안녕하세요 박은영 오늘은 흑백요리사에서 했던 동파육 만두를 이금기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일단 만두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그 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중식이라는 색깔을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중식을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동파육을 넣어서 좀 특색 있는 만두를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모양을 적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꼬닛니 애들 하던 스타일으로 편안하게 온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만듭니다 제가 만든 동파육 만두입니다 내 감개의 찬찬 부진행